룸날듬 이데도 하나의 제가 이번에 2AM의 어떤 의상에 대해서 같이 하고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서정성 그리고 어떤 창의력 같은 것들을 한 번 수혜인과 같이 해보면 참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각각의 어떤 번호를 제 나름대로 제정해서 조곤 씨는 3월에 새벽 2시의 느낌 그리고 진훈 씨는 5월에 새벽 2시 그 다음에 수롱 씨는 7월에 여름에 새벽 2시 그 다음에 창민 씨는 2월에 새벽 2시를 각각의 이런 느낌으로 제가 작업을 했고요. 그런 옷들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들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되고 그들에게도 되게 좋은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좋은 옷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. 저희 2AM이 너도 나처럼 미니앨범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. 1년 거의 반만에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악으로 또 찾아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한상현역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저희 이번 무대의상을 직접 제작을 해주셨는데요. 굉장히 영광이고 너무 예쁘고 잘 어울려서 노래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너무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. 이렇게 기쁜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. 가슴 찡한 발라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2AM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어 기억력 coolest 안녕. oto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